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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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사는데 아빠가 봐서는 아니야. 아, 열심히였어. 이 정도면 열심히지. 뭘 아니야. 너 엄마, 아빠 없었으면 어떻게 잘 키웠냐? 너 열심히 살지만 학교에 한번 제대로 들어준 적 없잖아. 항상 엄마잖아. 바쁘니까 그렇지. 돈 벌어야 돼서. 에이... 빙개고. 에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아버님이 기준이 너무 높으시다. 일해야 되는데 어떡해.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건 이해한다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데 어떡해. 돈 벌어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아빠가 얘기를 하면 내 애, 내 애하고 좀 해. 아니, 나는 열심히. 뭘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아빠가 인성도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일 안 해 봐. 우리 집 어떡해. 돈을 벌어. 하나 번이 안 되나. 그거 뭐 얼마나 버는 걸.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 몇 천만 원씩 벌고 싶다, 아빠 나도. 아이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아... 오히려 또 자격지심이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냥. 자격지심 있지.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셋도냐? 그런데 아빠도 돈 많이 만져본 적 있어. 좀 운때가 안 맞아서 뭐... 부도는 하고 사업에 실패도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다 이러셨구나. 사업하다 안 드시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큼 아파, 따뜻해. 아빠가 어제 노릇하는 거 봤어? 술 먹어야 가져가서 사람 친구들하고 소주 몇 잔이야. 하... 좋고 자장하지 말고. 아버님 화법이 조금... 아빠랑 저랑 성격이 서로의 입장만 너무 주장하다 보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서히 그냥 제가 입을 닫게 된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서는. 본인도 본인 인생이 답답한 거야, 수빈 씨도. 언제까지 짓을 해야 되나 싶으니까. 아, 맞아. 이게 앞이 보여야 된대. 잘 안 보이니까. 거기 또 큰 비밀을 또 안고 있잖아. 이러니 더 못하지. 답답하니까. 아,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얘기해? 수빈 씨가 이렇게 푸코패스가 되시잖아요. 약간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드러내긴 했는데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해봤는데 그게 너무 가면 갈수록 계속 지쳐, 계속 되다 보니까. 해봐서 형 없다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쳐서 그냥 무뎌진 것 같아요, 제 감정이. 근데 그 무뎌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쌓여서 몸이 많이 아파지더라고. 맞아요. 아휴, 누구야 이건 또? 애들은 뭐 문제없고? 애들? 애들이 뭐 똑같지. 그냥 그 나이 때. 활발하고 말 안 듣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빈 오빠의 32살 김선규라고 합니다. 닮았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가끔 보내주고 집에 뭐 일이 있다 그러면 가까우니까 가서 이제 집 일을 도와준다든가 도움은 좀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휴, 그래도 고민 나눌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오빠는 몰라요? 오빠는 알아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의지할 곳이 있구나. 다행이네. 요즘 어때? 일? 응. 일은 괜찮아, 오빠.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훨씬 나아. 그 뭐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는 했어? 뭐야? 네 직업. 내 직업? 아직 얘기 안 했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진짜 쉽지는 않겠네요. 너 처음에 전화했을 때 뻥인 줄 알았으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응. 그치, 저 뻥인 줄 알지. 너무 놀라서. 근데 이제 슬슬 많이 안정이 됐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약간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이 시점에. 응. 제일 요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죠. 부모님한테 이 직업을 발이 끼는 거죠. 아, 그럼. 아빠가 어떨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일 것 같냐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이 이렇다. 이런 일이다. 나 이렇게 멋지게 혼자서 잘 하고 있다. 멋진 일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실제로도 잘 되고 있고, 지금. 음. 사람이라는 게 계속 떠나다 보면 속으로는 곰잖아요. 그게 좀 많이 곰지 않을까. 걱정이 좀 크죠. 걔는? 그, 네 예전. 네 예전 남편 있잖아. 예전, 예전 남편? 왜? 보러 오긴 해? 봐야 뭐, 보러 와야 뭐 얼굴을 기억하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데? 한참 오래 전이지. 봐야 안 오나 보다. 최근에 아는 건 결혼해서 사는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돼. 대박이다, 그 사람. 진짜. 또 애들 크면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겠지. 근데 자기 죽었다고 하래. 찾으면. 진짜 진짜로. 어머. 저런 아빠가 어딨어. 애를 부를라고. 자기를 죽었다고 하래요? 죽었다고 하래. 애를 찾으면 죽었다고 하래. 예전이 막장이네. 막장이야. 남자친구가 좀 예전부터 좀 안 좋긴 했거든요. 동생이 이제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남친이 둘이 있을 때만 성격이 좀 틀려지나 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주 이렇게 때렸나 봐요. 그래서. 뭐? 때리기도 했죠? 미쳤구나. 이건 진짜로. 제일 마지막에. 연락했던 게. 양노비 문제였는데. 돈이 없대. 그냥 능력이 없대. 줄 능력이 없대. 그냥. 지금처럼. 알아서 애들. 혼자 잘 키우래. 어머. 연락 좀 하지 마. 돈 달라고. 큭큭큭을 또 붙여요. 나 돈 없어. 차 바꿨대. 욕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 뭐야, 조사랑. 제 방송 중에 약간 혈압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지러운 적이 별로 없는데. 나도 너무 어리.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오늘은? 잘 걸렸다. 미치겠다, 정말. 잘 걸렸어. 정말 미치겠다. 진짜. 돈도 없다면서. 이혼할 때 밴드 끌고 오고. 패딩티 쓰고 다니고. 다 보고. 옷 허락선이야 그게 뭐냐고. 왜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다니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나만 팔아도 애들 좋은 옷 한 두세 벌은 사 입히겠다, 오빠 이랬는데. 돈 없는 거 맞아? 모르겠어, 나도 그게 의문이야. 그건 무슨 돈으로 샀을까? 이혼하고 나서 한 2년 좀 지나서 제가 양육비를 받으려고 압류도 해봤고 소송도 다 해봤는데 현금으로 받는 직업을 해버리면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류할 재산이 없었으니 당연히 양육비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소득이 그쪽에는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하려고? 급여 통장을 압류를 해도 다른 통장으로 또 급여를 받게 되면 그 통장을 또 압류를 해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거는 안 먹히고. 막 요리조리 피해서. 또 이런 사람들 법을 잘 알아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효 지나서 못 준다. 또 이렇게 핑계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소멸시효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한테 돈을 꺼줘도 10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 하는데. 양육비는 우리 법원에서 시효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과거에 밀린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만약에 상대방이 안 주고 있다. 운전도 못하게 면허 정지도 시키고. 또 이런 사람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거든. 해외여행도 못 가게 출국을 시키고.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구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주는, 끝까지 안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최후의 방법으로 신상 공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가능해졌어요? 가능해졌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 안 되면 저한테라도 오세요.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받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